인사드리겠습니다, 둘슨! 안녕하세요, 도로즈입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11월에 유럽투어를 가게 되었습니다! 와, 유럽투어다! 네, 이번에 We Rose You 콘서트로 유럽투어를 또 한 번 가게 되었는데 이 기쁜 소식을 우리 블랙로즈 분들께 빨리빨리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맞아요, 저희가 정말 많은 도시로 가게 되었는데 우선 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땡기! 와! 우선 11월 3일 바리샤바를 시작으로 그리고 11월 5일에는 베를린, 8일에는 밀란, 12일에는 파리, 그리고 14일 암스테리람을 찾아가게 되었고요! 네네네! 그리고 바로바로 17일! 맞죠? 17일! 브리셀, 그리고 19일은 바르셀로나, 22일은 리스본, 24일이랑 25일은 런던, 27일에는 맨체스터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와!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월 29일 모스크바까지 찾아갈 예정인데요! 도시마다 우리 블랙로즈 분들이 어떤 분위기일지 벌써 기대가 되네요! 우리 팬분들을 위해 이제 투어에 대해서 짧게 한번 스포를 해볼까요? 어!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은 가장 보여드리고 싶은 곡! 짧게 한 소절 어때요? 아! 좋아요! 아무래도 최근에 가장 최근에 나온 레드가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I wanna be right! 헤이! 헤이! 오! 정말 잘래요! 다들 무슨 노래인지 알겠죠? 쉬우시면 공연해 오셔서 들으시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진짜 여러 장례곡과 새로운 느낌의 무대 많이 준비했잖아요! 저희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그리고 유럽뿐만 아니라 우리 블랙로즈 분들이 계신 곳이라면 어디든지 저희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이 뮤직 테이스트에서 여러분이 있는 곳을 알려주세요! 그럼 우리 모두 유럽에서 만나요! Stop Wishing Start Making! 안녕! 지금까지 전화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